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연간 커리큘럼 중에 두 번째 킬러 강좌에 해당이 되는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두 번째 커리큘럼 킬러 강좌입니다. 해서 첫 번째 만점 개념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개념이 좀 탄탄하게 다져진 친구들이 들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이제 쌤의 개념을 듣지 않았더라도 혼자서 열심히 개념을 공부했어.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개념이 좀 공부가 된 친구들이 만점을 향해서 킬러 주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쌤이 할 얘기는 세 가지 주제. 하나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다른 하나는 이걸 보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쌤이 빠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먼저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킬러 강의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그치요? 그래서 주제가 이거지 뭐. 킬러 주제예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려고 서 있는 건 아니야. 킬러 주제인데 이 킬러 주제는 어떤 걸로 다시 구분할 수가 있냐면 유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자극 전달에 대한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전에 대한 게 다섯 주제고요. 그 다음에 자극 전달에 대한 게 한 개 주제 해서 총 킬러는 여섯 개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여섯 주제로 킬러가 구성이 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교과서에 써 있는 그냥 그런 소주제가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쌤이 조금 제목을 정해서 가는 거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세분화된 주제들을 가지고 온 거야. 첫 번째는 DNA 상대량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염색체 유전자 유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런 건 쌤이 정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염색체 유전자 유무라는 게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사람의 유전인데 사람의 유전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지요. 복대립 문제가 있고 또 다인자 문제가 있잖아. 그런 식의 문제들을 세 번째 주제로 갖고 왔고 네 번째라고 하면 사람의 유전 중에서 가계도 분석 파트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띄워서 네 번째 주제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는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돌연변이 파트에서 유전자 이상도 있지만 그건 아주 큰 킬러가 되지는 잘 않거든? 그래서 그건 좀 빼고 구조 이상 이것도 이제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 있으나 보통은 수 이상 문제에다 같이 집어넣는 편이야 해서 다섯 번째 주제는 수 이상에 대한 비분리 문제를 선택해서 다섯 번째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전이 다섯 개고 자극 전달이라면 전도와 전달, 전도, 속도 이런 거 물어보자니 그게 이제 하나의 주제 해서 킬러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 거야. 사실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이 킬러만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진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때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킬러도 가지고 왔고요. 이 준킬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을 때 오답률 6위부터 한 9위 정도 그러니까 오답률 6, 7, 8, 9 정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제목을 잠깐 불러주면 근수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항상성 조절 근데 이 항상성 조절도 특히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좀 보면 체온 조절이라든지 삼톱 조절이 좀 어려워하더라. 그 혈당량은 몸이 편하게 보는 그런 주제고 어쨌든 항상성 유지가 또 들어가고 방어 작용이 실험으로 나오거나 항원의 종류를 여러 개를 세팅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갖고 왔고 마지막으로 혈액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준킬러를 준비하고 보니 보통 이제 3단원의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해서 3단원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4개의 주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준킬러가 4개의 주제야 그러면 비중이 지금 6대4? 이렇진 않아. 킬러 쪽에 조금 더 에너지를 실을 거라서 킬러와 준킬러가 있는데 주제수는 이런데 여기 한 80%의 에너지를 쏟으시면 되고요 여기 한 20% 정도의 에너지를 쏟으시면 돼. 알겠지? 어쨌든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킬러와 준킬러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구성으로 만점의 눈 강의를 볼 텐데 만점의 눈 강의를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걸 잠깐 얘기해 보려고 그래. 근데 이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쌤이 어떤 의도로 기획을 했는가 이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킬러 문제 있죠? 이 킬러 문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커질 거야. 시각이 좀 넓어지는,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킬러 문제, 그럼 킬러 주제, 그럼 뭐 가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 가게도 이렇게 가는 게 킬러 강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똑같은 가게도 문제더라도 이 킬러 문제들이 약간 패션처럼 어떤 유행이 있어. 트렌드가 있고요. 흘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서 쌤이 그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야. 물론 기출로 보여줄 거고 또 쌤의 기출 변형 문제로 보여주기도 할 건데 어쨌든 그 킬러 문제들이 트렌드가 있다고. 유행이 있어. 그래서 그 흐름을 보잖아.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킬러 문제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킬러 문제의 역사를 보면 어때? 역사라는 게 왜 중요해? 그렇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를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이 만점의 눈 강의도 똑같습니다. 흘러가는 이 흐름,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가 준비가 된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세하게 예시로 좀 풀어볼게. 하나만. 잘 봐봐. 쌤이 이제 뭐 할 거냐면 킬러 주제 중에서 가계도에 대한 걸 한번 갖고 와볼까? 예시야.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가계도 분석 그럼 가계도 분석하면 우열 판단한다 상성 구분한다 유전자의 경로를 파악한다 완성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예전에는 그 가계도 분석을 무엇으로 했었냐면 DNA 상대량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죠? DNA 원래 처음에 진짜 옛날 2012학년도 이럴 때는 가계도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야. 2012학년도 너무 옛날이니까 그건 좀 빼고요. 가계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DNA 상대량을 개별개별로 줍니다. 개별개별로 줘서 그거를 분석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이제 DNA 상대량을 분석해 보면 얘가 우열이 무엇인지 상성이 무엇인지가 나와. 그러다가 흐름이 살짝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냐면 DNA 상대량을 얘기했으니 같이 써보면 DNA 상대량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개개인의 DNA 상대량을 분석하다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여러 명의 DNA 상대량 합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 해서 이제 예를 들어 구성원의 1, 2, 5번의 B의 합 그 다음에 3, 4, 9번의 비별의 합 이렇게 주다가 큰 틀을 쓰니까 너무 세세하게 쓰지 말자. 그렇게 여러 명의 합을 주다가 1, 2, 5번의 A합과 3, 4, 7번의 비별 이렇게 좀 다르게도 주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이렇게 어쨌든 여러 명의 합으로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다가 또 모두 하냐면 또 미지의 구성원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해서 이거 봐. 미지의 구성원으로 그러면 DNA 상대량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가 여기에서는 구성원을 빼버리는 거야. 아예 제껴버립니다. 그 대표적으로 스타트가 되는 물론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또 이렇게 쓴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살짝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흐름이 그렇다는 거지. 어찌됐건 2019학년도 4월 문제를 보시면 미지의 구성원의 정천문제를 볼 수 있어. 두 명을 빼버리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미지의 구성원 문제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가계도에 대한 역사를 공부했죠. DNA 상대량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DNA 상대량 여러 명의 합을 보는 것에서 이번에는 구성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예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저버려 보인다. 어쨌든 미지의 구성원으로 구성원을 빼버린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예상이 되겠니? 미지의 구성원을 내는 문제에다가 DNA 상대량 여러 명 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그냥 이것만 딱 풀고 이것만 딱 풀고 해서 난 킬러 풀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 앞으로 것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 풀 수 있지. 이거 공부할 거니까 이 문제 풀 수 있어.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까지도 대비가 가능하다. 오케이? 해서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강자리 샘이 이런 의도로 기획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샘 믿고 쫓아오시면 이런 식의 킬러를 보는 시각을 높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샘의 의도를 소개한 거고 이 강자를 활용하는 방법 이게 공부법이라고 샘이 정확히 그냥 현장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 지금 이 만점의 눈이라고 하는 강자로 바로 진입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샘한테 카톡으로 묻기도 하고 이러는데 봐봐 이거는 킬러 강의야.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으면 물론 이제 샘이 소개를 하고 내 힘으로 내 스토리로 내가 쫙 끌고 가니까 이제 수업을 볼 때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개념을 미리 한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샘이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야. 개념을 공부하셔야죠. 샘 강의를 듣던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든 아니면 또 이제 뭐 예전에 여러 번 공부를 해봤었던 어쨌든 개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킬러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샘이 이제 현장 측면사를 물어보니까 개념이 돼 있어. 그래도 이 수업에 킬러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느낌은 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없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오면 할 수는 있으나 많이 어려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요거를 보고 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이걸 들을 때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샘이 이제 현장 수강생들 중에서 선생님 이거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데 요거 같이 들어도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요렇게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해서 킬러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개념을 조금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킬러를 듣는 게 효과가 조금 더 좋을 거다. 요 얘기 잠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법을 잠깐 얘기한다 그랬잖아. 봐봐. 킬러 시즌에 샘이 항상 주의 주는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해. 여러분 시험 문제를 볼 때 봐라. 이건 시험을 얘기하는 거야. 시험의 문제 구성을 잠깐 보시면 기본 개념 문제 있습니까? 당연하죠. 킬러 문제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럼 개념 문제와 킬러 문제로 구성이 될 텐데 봐봐. 개념 문제가 많니? 킬러 문제가 많니? 개념 문제가 많아. 킬러는 아무리 지금 저건 진짜 투머치하게 싹 다 잡은 것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개개인이 느끼는 킬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유전 문제 싹 다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보수적으로 아주 넓게 잡아줄게. 한 6개. 그럼 자극전달과 3단원의 근수축 이런 거요. 그럼 다 해서 8개라고 쳐봐봐. 그러면 8개가 하나의 그런 게 다 3점은 아니다. 2점짜리도 있지만 또 대개 보수적으로 3점이라고 쳐봐. 그러면 요게 8, 3, 24. 24점이야. 그러면 개념 문제가 26점이에요. 오케이? 근데 학생들 중에 킬러 강의를 할 때 킬러만 드립다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는 개념 문제는 보통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나한테 익숙하냐.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가 돼 있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건 빠르게 탁탁탁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거는 오랜 시간 계산해서 푸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요거가 재밌거든. 어려우니까. 이거만 막 들이따 공부하잖아. 그럼 학생들이 요기에서 그런 암기 요소가 까먹어집니다.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데 그거 까먹어서 틀려. 엄청 억울해. 이거 막 10분 걸려서 풀어서 맞춘 게 3점. 이거 기본 개념. 완전 개념. 1분도 안 걸리는 문제. 3점. 억울하잖아. 이거 틀리면. 그지요? 해서 쌤이 항상 주의 주는 거야. 킬러 강의를 할 때도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을 같이 공부해 주셔야 돼. 알겠지? 기본 개념. 그러니까 막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라고. 개념들을.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EBS나 쌤의 문제집도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막 읽어봐. 읽어. 여러 회. 그리고 킬러를 준비하면서 만점을 대비하는 거지. 이게 충실하게 되고 이게 충실하게 됐을 때 더해지면 이게 만점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을 잘 못 들으니까 개념 공부할 때 또 개념 공부하지만 킬러 공부할 때 킬러만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이거를 어우러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 쌤의 지금 시즌의 수업이 이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으면서 쌤이랑 요기를 완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1년 내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쌤이 이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러면 몇 시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이제 조금 불안하니까 여러 좀 디테일한 질문들을 하더라고. 만약에 하루에 매일매일 생명과학을 공부할 거라면 하루에 한 5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해요. 일주일이면 벌써 여러분 7시간이야. 1시간씩 잡으면. 생각해봐. 일주일에 7시간을 내가 공부했는가? 생명과학에다가. 사실 그러지 않았을걸? 그러니까 매일 하면 1시간씩이면 되고 격일로 하는 친구들 저는 한 번에 몰아서 한 2시간 하는 게 좋아요. 그럼 2시간씩 해. 2시간씩. 격일로.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보통 비중은 어느 정도로 쌤이 추천을 하냐면 이 개념. 혼자서 공부하는 거죠.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막 읽어보는 거야. 개념. 교과서든 뭐든. 하루에 20분, 30분씩 투자하면 일주일이면 생명과학원 전체 한 바퀴 다 읽어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30%는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맞아. 지금 시즌에. 그리고 킬러에다가 한 70% 투자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하는 친구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20분 정도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40분 정도를 넣으시면 돼.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만점을 향해서 가는 거지. 만점을 향해서. 무조건 뭐 킬러만 맞춘다. 킬러 맞추고 개념 틀리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만점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점을 바라볼 수 있는 킬러의 눈을 키우는 지금 이 소개를 한 거고요.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공부법에다 집어넣어서 소개를 한 겁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이런 식의 의도로 기획을 한 만점 개념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1강부터 들어보면 아 이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거니까 1강으로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 같아. 알겠지? 수고하셨고요. 쌤이랑은 강좌에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